이승원 씨부터 일어나서 정체를 밝혀주세요. 아, 어떡해. 누구, 누구, 누구. 과연 조커일까요?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니면 어떡해. 어떡하지, 마피아? 아, 진짜 아니면. 처음에 맞았으면 좋겠다. 승헌 님은 마피아 같았어. 맞아라. 웃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다고? 아, 말을 못하겠네. 어떻게 하는 거 같아. 아, 떨린다. 저는 러브 마피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잖아, 쟤는 아니라니까.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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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똥척이었어. 이승원 씨 아니었구나. 오빠, 내가 얘기했잖아. 각진 턱. 아니라니까. 아니, 이렇게 되면 지금 마피아가 떨어져야 승률이 올라가는데 커플들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하. 홍찬비 씨, 일어나서 정체를 밝혀주세요. 홍찬비 씨, 일어나서 정체를 밝혀주세요. 찬비까지 아니면? 찬비 씨 아니에요. 타격인데요?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어떻게 해요? 아닌 거 같아. 저는 러브 마피아가. 아니예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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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분 좋아. 나가서 둘이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둘이 통한 게 진심이었다. 어떡해. 맞아, 맞아. 너무 미안하다. 어떡해, 미안해. 뭐야. 뭐야. 제 비아냐. 오! 손잡아? 손 잡았어. 손잡아서. 둘이 커플이었지. 잘 되잖아.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당첨 커플이 되나보다. 할 거예요? 해야죠. 오늘 계속 저는 마음을 보여줬으니까. 저도요. 흐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